유빈, 네놈의 그 이중적인 면모는 익히 알고 있었던 바다 네놈들을 모두 싹 쓸어버리겠다 조암아, 네 황제 너로서는 이제 끝이다 말은... 나, 관우가 우리 군에 대항하는 자는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나, 관훈장이 여기 있다 너희의 목을 베는 건 식은 술 마시기나 다름없지 제정신이 아니로구나 네놈 정도는 눈을 감고도 해치울 수 있다 이번에는 네 명주를 미루는 것 싸우는 것이 내 성룡어놀도를 모욕하는 일이다 이제 때가 왔다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는구나 동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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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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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uble kill first double kill first first double kill first double kill first double kill first second second thir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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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